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데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교육 배경 등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사회의 현상을 바라볼 때는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로 주로 바라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두 번째는 세상 이래 이따금 우연이나 요행이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가능성이라든지 확률면에서 그런 일은 드물고 대체로 건너뛰는 법은 없다는 그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마 설마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고 좋은 날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비 오는 날이 오게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대체로 세상 일이든 개인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자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공병호TV는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 빚의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는 각각 부채를 2천조씩 그러니까 총 6천조 정도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최소로 잡으면 1,500조 그리고 최대한 2천조 정도의 부채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짊어진 누적 총 부채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4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부채는 4년 만에 쌓인 부채 1,500조에서 2천조 정도는 대략 가계, 기업, 정부 모두 500조 플러스 알파 정도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부채나 연금 부채들을 모두 제외한 정부 부채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421조 원의 부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누적 국가 부채는 총 660조입니다. 그러니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만 하더라도 660조 가운데서 4년 만에 무려 421조 약 64%의 빚을 건국 70년 동안 4년짜리 정부 5년짜리 정부 가운데 4년 동안 국가 부채를 쌓은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 앞에서 아무 일도 없이 이런 것이 그냥 묻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천하태평이거나 아니면 멍청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언제인가라는 그런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 한국인들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가 없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다행스럽겠지만 이런 대단한 행운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침 6월 15일 한국경제신문에 박수진 논설비원이 흥미로운 그런 제목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산유국이라도 되었나 그러니까 산유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썸썸이를 보면 한마디로 천방지축으로 날뛰지 말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박수진 논설비원이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같은 글을 기구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과 한국 상황을 찬찬히 비교 분석한 칼럼의 핵심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고도 아무 일 없기를 바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강한 의문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태를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향후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남미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또 망국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물가 상승을 일으켜서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둘 다 중요한 이슈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베네수엘라의 망국적 인플레이션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그러나 은밀히 이야기하면 베네수엘라는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로 1970년대만 해도 미국과 비슷한 1인단 국내 총생산을 자랑했던 자원부국입니다. 한참 잘나갈 땐 가만히 앉아 있어도 57개 유전에서 나온 하루원유 수입이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원빈국으로 식민지 배상금과 광부, 관호사들이 해외에서 보내준 돈, 근로자들의 한 푼 두 푼 모은 저축액으로 근대화 기반을 깔았던 한국과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썸썸이는 베네수엘라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가 국내외 기관들로부터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를 받는데도 빚내서 돈풀기라 멈추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화해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풀리고 석유 수출이 재개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터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수출이든 내수든 성장으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수진 논술위원 갑자기 한국이 산유국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그런 칼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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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우임받았으니까 좋든 싫든 우임받은 자들의 선택은 모든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이제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 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 권력을 통해서 투표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까지 상당한 의심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당장은 뭐 그럭저럭 돌아가겠지만 예리하게 밑바닥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고음에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정보이사장은 무엇보다도 아쉬원도 연결해야 될지 하는